이거는 프린터가 지의 성능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뽑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해서 모니터랑 프린터랑 결과물이 일치하냐? 아니에요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잘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놓고요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잘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놓고요 사진 찍은 데이터는 사진 찍은 데이터대로 칼리브레이션을 잘 잡아놓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걸 매칭시키는 건 다음 문제예요 자 볼까요? A조에서 온 가이드라인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요 모니터에 그리고 그걸 소프트웨어에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요 뭐 칼라 프루프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한 결과를 테스트로 한 장을 잘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 테스트 나온 것을 적절한 조명 밑에서 비교하고 확인해서 모니터랑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그 차이에 따라서 빨간색이 제대로 나왔는지 파란색이 제대로 나왔는지 똑같이 매칭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CMS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모니터에서 빨간색을 빼면 프린터에서도 빨간색이 빠지면 제대로 된 거예요 모니터에서 내가 빨간색을 뺐는데 프린터에서 노란색이 빠져버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니터에서 빨간색을 뺐을 때 프린터에서 빨간색이 빠지면 색이 좀 다르더라도 아 요거보다 조금 빨간색이 더 나오니까 빨간색을 조금만 빼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CMS의 목표예요 내가 컨트롤 했을 때 컨트롤이 먹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매칭을 시키지만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놓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해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최대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맞춰놓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작업 환경은 아까 한번 얘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얘기한 거죠 외부 영향의 최소화 빛이 자꾸 바뀌잖아요 태양광은 그래서 원래는 태양광이 들어오지 않는 인조광이 인조광으로만 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프린트 나오고 그 다음에 연색지수가 높은 형광등 타입이거나 LED도 아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빛을 차단하는 후두 무슨 빛을 차단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뒤에 조명이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위나 혹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조명의 그림자가 이 모니터 표면에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면 돼요 옆에 날개를 다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광원이 모니터 옆으로 가고 위의 광원이 이 밑에 보이지 않게 그게 포인트인 것 뿐이에요 그것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나요? 아까 얘기한 무채색, 회색, 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에이조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그랬죠? 에이조가 협업해서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냐? 아까 말했던 그 과정들 있죠? 거기에 세팅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칼리브레이션 잡았죠? 칼리브레이션 세팅 수많은 세팅했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칼라 세팅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출력할 때 프린터 세팅이 있죠? 이게 정확히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잘 운영하시면 되게 다양하게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 정말로 어렵거든요 이거 세 개를 다 이해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게? 프린터 회사가 있고 카메라 회사가 있고 모니터 회사가 뭐였습니까? 그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모니터 조정이랑 리터칭이랑 프린트 설정까지를 저 퀵 칼라 매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번에 다 처리해줘요 단지 마지막 조명이랑 비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어떻게 작동되냐? 이렇게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퀵 칼라 매치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왜? 첫 번째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잡거든요 색깔을 잡아야만 해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캐논이나 앱손 프린터가 있으셔야 돼요 캐논이나 앱손 프린터가 지금 적용되는 거니까 그리고 포토샵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논이나 앱손에서 나오는 정품 잉크랑 정품 종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의 것만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 프린터 골라요 그다음에 그러면 리스트가 나와요 종이 리스트 거기서 정품 종이를 골라요 그다음에 뽑고자 하는 사진 파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버튼 한 번 누르면 끝나요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정했죠? 종이 정했죠? 눌러줘요 버튼! 그러면 세팅이 진행된다 그리고 세팅이 쫙 완료가 돼요 세팅이 완료되면 어떻게 된 거냐 자 모니터는 이미 프린터에 맞게 색깔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작업이 완료가 되죠 그러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캐논 프린트 스튜디오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프린터 산 사람들한테 공짜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거를 인스톨하면 포토샵에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실행시켜 그러면 요게 그 프린팅하는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이 옵션을 지가 싸라락 세팅을 다 해 놓은 거에요 아까 그 옵션에 세팅한 대로 종이 세팅한 대로 그래서 뽑아줘요 끝이에요 간단해요 편리해요 웬만큼 컬러가 맞아요 그러나 컬러 컨트롤 하기에는 힘들어요 워낙 자동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과정들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각각을 컨트롤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요런 방법을 통해서 QCM 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 강의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네이버 TV 를 통해서 동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에서는요 오픈박스 신제품들 나오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제품 뭐가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제품 사용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뭐 칼라 내비게이터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대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요즘은 조금 바빠서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두 개 이상은 계속 올라갈 거에요 그리고 요거랑 상관없는 개인적인 관심 있는 거나 뭐 다른 제품들도 디지털과 관련 있는 사진과 관련 있는 것들이며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는 또 다른 캐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요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지금 다섯 개 강좌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간 건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처음에 인트로하고 첫 번째 강의 그리고 다섯 개 강의까지는 지금 제작이 완료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slr클럽에서 했던 거 이제 약간 재편집해서 나가는 건데 그거 올라가고 중단된 거 이어가지고 나머지 강좌를 완성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동영상대 작가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해냐를看看 그리고 우린 사롬